원숭이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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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원숭이띠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잔나비 띠, 원숭이띠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들은 범띠하고는 진짜 충가충살이 있어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강력하게 알리고 싶은 게 충가충살, 남자가 두둥겨 팬대든지 막 상처를 입고 그런데도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둘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끼가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범띠의 남자분들을 만나면 모든 걸 내 인생에서 포기하고 살아야지 돼.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범띠하고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지만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너무나 강력한 폭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춤과 충돌이 자꾸 일으켜 나는 거야. 누구마다 연애 방면이고 뭐고 이런 거는 좋은데 별거 아닌 거에 의심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의처증, 의우증 막 이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큰 환란이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은 범띠하고 좀 멀리해라. 아주 그냥 극과 극이다. 내 인생에 나쁘게 말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면 몰라도 범죄하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춤과 충살은 벗기면 되겠죠. 근데 벗긴다고 해서 이게 다 벗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방측이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길이 얘기를 한다고 보면 서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춤과 충살은 서로가 안 좋고 누구 하나 죽어야 연이 끊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되겠지. 뭐여 모든 주변에서는 잔나비 디디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범한테는 줘. 이상하게 범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희생양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극과 극이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고 만난다고 하면 또 그런 비방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 가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뭐 그 인연을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잔나비 디디 2월생일이나 12월생일 절대 안 맞아요. 2월생 12월생은. 극과 극입니다. 처음에는 갔다 내 간이라도 빼주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결국 돌아오는 거는 상처뿐이야. 마음만 아파. 그러니까 더 큰 화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따라서 백년으로 사냐 백년으로 사는 사람은 드물거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나하고 맞는 인연을 내 짝을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또 만나서 살고 계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일하고 시하고 또 틀려지거든요. 범띠도 밤에 범이냐 낮에 범이냐 이 원숭이도 낮에 태어난 원숭이냐 밤에 태어난 원숭이냐 틀리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갔으면 좋겠고 특히 닭띠 닭띠하고 원숭이하고 맞지 않습니다. 닭은 벼슬이 있어서 내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원숭이는 내가 머리가 있으니까 내가 머리를 쓰려고 그러고 잔깨를 부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트각이가 나겠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트각이가 나겠지. 만일에 부부 인연을 맺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공방수가 껴요. 공방수가 끼기 때문에 주말부부를 한다든 그러면 좀 낫겠지. 근데 될 수 있으면 인연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범띠보다는 닭띠가 조금은 나 조금은 나 그러니까 공방수 같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공방수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잘 풀고 넘어가고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일 위험한 것은 잔나비가 범띠하고 닭띠예요. 다른 띠들도 있지만 토끼띠나 돼지띠나 안 맞는다고 하지만 끼어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은 토끼띠하고 돼지띠는 그런 데로 넘어가요. 근데 범띠하고 닭띠하고는 충과 충살이 부딪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크게 입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잔나비띠분들 될 수 있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나하고 맞는 인연하고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더운 날씨에 그래도 올 한해년 그래도 그냥 잘 이겨내가지고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가정가정에다 편안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청왕만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